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9.7도까지 떨어지면서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건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만 최고 20도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으로 온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에 서해성에서 곳곳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틀간 예상되는 양이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내륙도 최소 1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니까 시설물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